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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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진짜 잘한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지금 잠깐 옥탑방에 이사왔는데요. 행사 사무실인데 저희 공짜로 불러주시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저희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있으면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갔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십시오 어머니, 저희 저기 이 동네에 사무실 하나 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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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이런 거 저 행사 혹시 부르실이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예 안녕하세요, 형님 안경 좀 벗고 있어, 안경 좀 벗어 아, 예예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깜짝이야 나중에, 나중에 무슨 거 행사 없으면 부르실이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어머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동네 여기 무슨 행사 사무실 하나 차렸는데 이거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네 보라資 좀 주실래요? 이거 하나만 먹어왔어요 아니, 아니, 아, 등장도 먹어 아니, 형 돈 안 갖고 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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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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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니, 그 정도 아니요, 아니요. 그 보너츠, 보너츠 3개만 주세요. 3개만 드릴게요, 그럼. 이제 하나 그냥 먹어서. 네, 주세요. 아, 이거 3개, 형. 이거 중에 먹으면 좋잖아.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들고 다니세요, 방금 효과 있게. 아, 예, 예, 예. 내가 갈게요, 예. 선생님, 아, 이쪽에서 맞춤 일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이쪽 동네에 지금 저 행사 사무실 하나 차렸는데. 네. 공짜예요, 공짜. 네, 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전화하시면 돼요, 거기.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어? 뭐 또 먹었어? 아, 이거 하나 먹어. 하나 주세요. 네, 저거 사 먹을게요, 하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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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저희. 이거 뭐예요? 그럼 안 돼요. 이거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죠? 맛있어? 제훈이 형은 그, 마치 사고를 안 친 사람 같아요. 굉장히 그 마인드가, 그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어, 좋게 생각해야죠. 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신정환 씨를 관찰을 했었어요. 내가 먹으면 그 친구도 따라 먹을까? 왜냐하면 따라 먹어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친구 지금 뭐 먹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조금 먹을 수 있지만 그 친구도 지금 먹고 이렇게 따라 먹을 때가 아니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관찰을 해봤죠. 안녕하세요. 커피요?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먹고 싶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뭘 봤네요. 여기. 여기 전화번호로.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네,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다 이쪽에 손문 좀 내주세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전화 받을게요. 죄송하십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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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근데 정신 차리고 잘해요? 저 차렸어요. 잘나갔지 잘하세요? 네. 박태훈 씨도. 네, 저도.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아유. 아직 안 들어가셨네. 안 들어갔어. 정신 차려이. 알았어요, 네. 네. 얼굴 보기보다 좋다. 그렇죠? 뉴스예요, 볼 때가 보자. 그러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이제 정신 차려이. 네, 출연하세요, 어머니.